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세금 문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하나 올렸죠? 타이거 차이나정 기자 드디어 2만원 뚫었다 상장 11개월 만에 정확히 11개월이에요 작년 12월 8일 날 시작해서 현재 11월 8일이니까 정확하게 11개월 만에 2배 상승 5년 후 10배 간다 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좋아요 하트 쭉 눌러드리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어느 유튜버에서 연말에 미국 주식 250만원 매도하고 바로 매수하라고 하네요 내년부터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네요 저는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탑10 전기차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요 해당 안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려요 이것은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직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PY, QQQ 이렇게 달러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에 해당돼요 국내에 원화로 투자하지만 함께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런데 원화로 투자하는 타이거, 나스닥 100 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각자 증권회사에 전화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애플을 팔고 연말에 250만원 세금 때문에 혜택 받고 싶어서 애플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샀어요 그거는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애플을 팔고 다시 애플을 사잖아요 동일 종목 그렇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변경됐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그 문제는 알아서 알아보세요 그런데 또 잘못 알고 계신 것이 250만원어치 그러니까 250만원 넘어가면 안 되니까 240, 240, 9만원까지죠 그렇게 되면 말하기 쉽게 250만원으로 얘기합시다 25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250만원에 대한 22%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면 약 50만원 혜택 그러면 한 달에 4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원 혜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22%니까 한 달에 계산하면 약 4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매도할 때 생활비 쓸 때 그때는 다들 억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1%씩 매도하는 건데 3억이라면 1년에 3천만원이에요 10%가 그런데 1년에 3억 갖고 있는데 10%만 오릅니까? 지금 보면 다들 이 종목들이 좋아서 몇 10%씩 올라요? 5억에 10% 그러면 5천만원이죠? 연간 몇 천만원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몇 억이 쌓이게 되면 지금 현재도 몇 억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1년에 계산해 보세요 10%면 얼마입니까? 5억에 5천만원은 아닙니까? 10% 그런데 20%면 5억에 1억이 붙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 달에 4만원씩 절약하기 위해서 연말마다 하신다면 하실 분들은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말에 그거 혜택 받으려고 그 종목을 매도했다가 그 종목 다시 매서하면 혜택을 안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뭐 실행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250만원 이익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22% 이익이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이거를 절세를 하나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동안 보니까 만약에 만약에 마이너스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애플이 플러스 500만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걸 놔두고 애플만 매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500만원 수익이 났잖아요 애플이 그중에 250만원 공제를 하고 250만원 수익에 대한 22%니까 55만원 세금인데 이럴 때는 손해봉호까지 같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합산 계산하거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00만원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500이 아니라 플러스 400만원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100만원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400만원 수익 중에 250만원 공제하고 그동안은 애플만 팔면 250만원에 대한 22%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손해본 걸 빼야 되니까 150만원에 대한 22% 그래서 55만원이 아니라 33만원 세금을 내요 이런 게 전세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 가족분들 투자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또 미국 태그 탑 1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또 중국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주식 이런 것은 매도할 때 아예 15.4%를 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23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거의 다 지금 모아가고 23년부터 해당이에요 내년까지만 해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헷갈리니까 23년부터는 간단해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우리가 투자하고 있죠 타이거 나스닥 100 비롯한 그거와 달러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죠 SPY QQQ 애플 테슬라 아마존 다 똑같이 보면 돼요 똑같이 수익 금액 중에서 내가 매도한 게 매도한 금액에서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매도를 얼마 차든 간에 만약에 300만 원씩 매달 생활비 매도하면 1년이면 3,600이죠 근데 그 3,600만 원 매도한 게 내가 두 배 수익 난 거예요 그러면 원금이 1,800 아닙니까 수익 난 게 1,800이잖아요 그 1,800에서 250만 원 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1,550에 대한 22%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장이든 달러로 직접 투자하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수익 난 금액 중에서 250만 원 공제 후에 22% 세금을 내요 똑같아요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면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공제하니까 더 좋네요 그럼 난 국내 주식 해야지 그런데 수익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코덱스 200과 라스닥 100 비교하면 10년간 10배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공제를 해도 8배의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금융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있어요 그거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국내 원화로 투자하든 달러로 투자하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자 우리가 자본을 미국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갖고 있는 천만 원 1억을 갖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렇게 해서 내가 수입을 하려면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금 어디다 냅니까 우리나라에다 내요 그러니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달러를 벌면 500개 벌었어요 그중에 5분의 1 100개 우리나라에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세금 많이 들어오면 부강해질 것 아닙니까 도움되죠 5분의 1 22%니까 계산하기 쉽게 20%로 말씀드린 거예요 5개 벌면 하나 세금으로 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꽤 많아요 야 나 이거 내가 열심히 해가서 마음조력하면서 5개 벌었는데 한 개를 세금으로 내 맞잖아요 5분의 1이니까 20% 원래는 22%예요 그러나 그냥 5분의 1 말씀드려요 500개 벌면 100개 내야 돼요 세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국에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 미국의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수입된 거 5개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내는 겁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도 투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외국 개인들 우리나라에 세금 내요 5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지국이라고 있어요 거주지국에다가 세금을 내는 조건이에요 거주지 나라 거주지국에 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식 투자에서 수입 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우리가 돈 번다고 미국에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연 15%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1%씩 매달 생활비 써야 됩니다 거기에 22% 세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 3% 추가해서 연 15%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S&P 500 1년 동안 40% 나스닥 100 1년 동안 40% 필라델피아 반도체 1년 동안 50% 이렇게 불어나요 그러니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 주식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내가 한 달에 300만원씩 노후에 필요하니까 1년이면 3,600만원 그런데 10년이면 3억 6천 내가 한 20년은 살아야지 그러면 7억 2천 야 현금 7억 2천 있어야 되네 20년 사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20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써보세요 7억 2천 다 날라가버리지 원금 다 소실되죠 그러나 우리 실린 가족분들처럼 돈을 불리는 원리를 아시는 분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그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둔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20년 동안 7억 2천만원 쓴다고 나는 이 1등 주식을 사두고 7억 2천만원의 1% 720만원이네요 매달 720만원씩 나는 생활비로써 충분하죠 720만원 그러면 그러면 1년에 세금까지 15% 빠지는데 15%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수익이 들어오니까 나는 원금이 점점 불어나 매달 1%씩 쓸어넣돼도 나머지 돈이 일을 해서 한 달에 15%가 아니라 20 몇 프로 30 몇 프로 씩 불어나니까 원금이 계속 점점 불어나니까 복리 효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복리 효과로 늘어납니다 그럼 나 죽어 내 자식 있잖아요 내 자식한테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합니까 이렇게 1등 주식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1등 주식 1년 전 3년 전 5년 전 가격을 보십시오 떨어진 거 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떨어져요 몇 비로 늘어나요 내가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10년에 얼마 필요해 3억 6천 20년 살아야 돼 그러면 7억 2천 그거 그냥 계속 다 쓰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없어지지 근데 내가 20년이 아니라 30년 살게 돼 나머지 다 20년 다음에 나머지 10년이면 완전히 내가 늙은 상태에서 돈이 하나도 없어 어디다 구걸해야 됩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신랭가족분들은 나라의 내가 번 돈의 5분의 1 뚝뚝 떼어주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면서도 나의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돼요 나는 매달 1%씩 생활비로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마인드로 가격이 얼마 관계없어요 차이나 전기차 2만원 넘었어요 뭐 손이 안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1년 2년 3년 후를 보세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